어디있어? 어디있어? 엄마가 잡은 잠자리 많이 움직인다 여기에 뭔가 먹을 게 있어서 오나봐 내가 얼른 잽싸게 잡아줬지 이제 다 봤지? 이제 놔줄까? 잠깐만 잠깐만 엄마 사진 한 번만 찍을게 사진 한 번만 찍고 잠자리야 우리 이제 놔줄게 자 이제 날개가 안 닫히게 잘 해야돼 뭐가 이렇게 잘 누가 해줄지 더워져 아이 빨리 해 나갈 왜 이뻐 이제 오빠가 놔줄게 이제 얼굴 저기 얼굴 이렇게 안 닫게 잘 찍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엄마 잠깐만 열어 위로 위로 손잡이가 있잖아 거기 속으로 손을 넣어야지 손을 이거 아니야 이거? 이렇게 나는 거 아니야? 아니네 열 줄 몰라서 못 여는 거야? 큰일 났네 엄마 내가 알아 뭐야 어떻게 하지? 아 뚜껑을 잘 묶였네 반대로 확 던져야겠다 통을 확 던져야겠다 통을 잠깐만 아니야 이렇게 던져야겠니 여기 부분을 지금 문을 열어야 되는데 잠깐만 열어주세요 날아가라 날아가 빨리 날아가라 날아간다! 날아간다! 갔어? 어디 갔어? 잘 가! 우리 이제 다른 거 잡아보자 안녕